네이처의 썬러풍입니다. 네이처의 썬러풍입니다. 오늘 첫 회사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복장하면 내년에는 호그와트 입학할 수 있겠죠? 네! 네이처의 썬러풍입니다. 이거는 약간 할리캔 피에로 같은 거에요. 피에로. 제가 좋아.. 제가 무슨 곡 좋아하시는지 아시죠?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. 하루도 진짜 짱 귀엽죠? 네! 하루언니 뭔가 분위기가 언니 손톱이랑 잘 어울려. 손톱? 약간 그런 무한적인 느낌? 너무 예쁘다. 귀여워.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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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밑에 있어요. 알겠다. 길거리! 아이 맛있 Justice 네! 마카사 라이 rarely 라이밍 타ーん fortunately 객사브이에 팀 ?",개 Making Law weekly